아비의 복수를 하러 왔더냐 네 아비가 어찌 죽었는지 알려주랴 탁지주 내게 빌면서 죽었느니라 아들만을 살려달라고 해골복궐하였지 내 너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왕이 되는 자와 못되는 자의 자인지라 못되는 자의 자인지라 못되는 자의 자인지라 숙부의 시대는 이미 조물었어 난 패주안 다루어 순순히 항복한다면 죽이지도 않겠어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홍과 피를 묻혀 시켜낸 나의 조선이야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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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와 같다 이 숙불을 빼고 혹자의 옷을 빼앗게 굳히지자. 안녕하십시오. Vue Orijinal Mereal กดตรงนี้ได้เลย. 잊지 마세요. 잊지 마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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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